이매방류의 승무는 일명 호남승무라고 하는데요. 앞, 뒤, 좌우 어느 좌석에서나 감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좌우 대칭의 아름다움 자태가 일품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앞, 뒤, 좌우 대칭의 아름다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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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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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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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무대에 올릴 건무는 민간의 호남 건무입니다. 호남 건무는 임해방 명인이 이대조 선생님의 건물을 체계화시킨 것으로 섬세한 기회와 섬세한 작품입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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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계였습니다.